안녕하세요. 오늘은 I don't do maybe 32카운트 4 인프로버 레벨에 체그와 리스트 할 수는 없어요. 시작할게요. 슬립백 하면서 플릭 왼쪽 4분의 1턴 지금 들려있는 발 사이드 포인트 힐 바운스 3번 하실건데요. 12시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. 힐 바운스 3번 하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시고 리커버 런지 왼쪽 4분의 1턴 포인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지금 포인트 한 발로 보드 스텝 홀드 보드 스텝 홀드 보드락 리커버 왼쪽 4분의 1턴 사이드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크로스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몸을 틀면서 플릭 시선은 앞에 보시면 되구요.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크로스 왼쪽 2분의 1턴 하면서 오른발 플릭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3 4 5 7 9 1 3 4 5 7 9